이동재 기자가 자기 휴대전화를 지우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은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동재 기자는 자기 휴대전화는 지웠지만 녹음 파일을 만들면서 주변과 공유했던 상황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2월 25일 제보자 X를 처음 만나요 이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은 현장에서 녹음했던 이동재 기자의 실제 육성입니다 이동재 기자도 이철 대표를 설득하려면 자기가 고위검사랑 친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친하다고 말로만 떠들어봐야 제보자 X나 이철 대표가 안 믿을 테니까 자기가 고위검사랑 대화하는 걸 녹음 파일을 들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보안 때문에 파일을 주지는 못하겠고 들려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동재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현장 취재하던 2020년 3월 10일 오후 4시 18분에 백승우 기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내용은 백승우 기자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음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취재 끝났니? 고생했다 X 야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에이 X 이렇게 양아치같이 그래가지고 X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한동훈이 안 맞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맞나봐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XX 거기다가 녹음 얘기는 못하겠더라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해 이동재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녹음 얘기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한동훈 당신 목소리를 좀 녹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동훈과 통화를 했고 당신 목소리를 녹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는데 차마 한동훈한테 직접 그 얘기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월 10일 이동재 기자가 백승우 기자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게 사법 절차상 뭐 이렇게 자백을 하고 반성한 다음에 개전에 정을 많이 나타내면 당연히 그 부분은 참작이 되는 것이며 우리 수사 역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내가 수사팀에다가 얘기해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정보가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막이려는 거야 XXXXX 이러면서 자 이동재 기자 말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가 이철 대표가 듣고 싶어한 바로 그 말을 해주죠 자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 참작이 되고 수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다시 말해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자기를 팔라고 하니까 이동재 기자가 결심을 합니다 이동재 기자의 대화 내용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유네 최측근이 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동훈이 내가 카카오로 해가지고 녹음이 안 됐거든 그런데 그 부분은 너한테 워딩만 줄 테니까 그걸 변조를 해가지고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이게 서로 만나면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핸드폰 다 털고 해야지 뭐 서로 녹음 이런 거 막 안 하도록 확인하고 사우나에서 만날까 그 생각까지 했거든 자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이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윤석열 한 칸 뛰고 최측근 한 모시기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 만나서 했던 얘기죠 그런데 한동훈과의 이 통화는 카카오톡 전화라 녹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했던 말의 워딩을 백승우 너한테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대독을 시켜서 그걸 녹음해서 들려줄까 아니면 사우나에서 만나서 들려줄까 제보자가 녹음을 못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줘야 할지 이동재 기자가 엄청난 고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한테 녹음 얘기를 할지 말지 다른 사람한테 대독을 시킬지 아예 사우나에서 만나서 한동훈 목소리를 들려줄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동재 기자는 결국 3월 20일 오후 2시 10분에 한동훈과 일반 전화로 7분 13초간 통화하고 이 대화를 녹음합니다 이 내용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와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3분 뒤인 2시 20분경에 제보자 X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요 선생님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거고요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이 말은 한동훈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카드 다 보여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동재 기자는 다시 20분 뒤인 2시 40분에 백승우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 3분 33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니까 내가 녹음 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이 X 나중에 왜 내가 이걸 나중에 X 녹음할까봐 그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것 같아 그래 갖고 X 진짜 내가 진짜 얘기했다 X 난 다 깠으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다 녹음했다 제보자가 녹음할까봐 고민이었는데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동재 기자는 3월 22일 제보자 X를 만나서 한동훈 검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이어폰으로 들려주는데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행한 거죠 보름 돋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에게 들려준 파일은 배혜림 팀장에게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3월 23일 배혜림 법조팀장 카카오톡에 보고된 녹취록 내용 보시겠습니다 줄 하나는 이동재 기자 줄 두 개의 등호 표시는 한동훈 검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 맨 위에 골뱅이 표시하고 2분 40초부터 3분 14초까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타임코드입니다 저희 MBC에선 줄여서 TC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송 기자들이 녹취록 만들 때 그 문장이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알 수 있도록 저렇게 시간을 달아놓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인터뷰나 대화가 나오는 시간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들 때 꼭 저렇게 타임코드를 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도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풀어서 타임코드를 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음 파일도 있고 녹취록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동재 기자가 나중에 뭐라고 변명했죠 제보자 엑스에게 들려준 녹음 파일은 한동훈 것이 아니다 여러 법조 관계자들과 통화한 걸 짝입기 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했죠 그런데 짝입기 한 거면 저런 타임코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짝입기는 일종의 완성된 편집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타임코드를 달아요 방송국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톡에 보고된 녹취록 내용을 더 보시겠습니다 근데 뭐 그 속에 약권도 있다고 근데 약권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최경환 얘기를 하길래 최경환 어차피 되졌는데 내가 내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런데다가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막말로 처음에 여기가 얘기한 건 제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연결해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제보가 있다고 주는 건 문제가 없지 자 3분 34초부터 4분 19초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녹음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쭉 푼 겁니다 대화 내용을 봐도 특정한 한 사람과 나눈 것이죠 여러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배림 팀장한테 보고된 녹취록을 더 보실게요 자 5분 10초에는 아예 강조 표시까지 돼 있어요 믿을 만한 대화의 핵심 통로를 연결해 주겠다 핵심적인 워딩이죠 이철 측에서 듣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이고요 그 시간 순서에 따라 타인 코드를 달았고요 주요 워딩에 강조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법조 관계자 여러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한 걸 짜깁게 한 거라고요 자 오늘은 이동재 기자의 거짓말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동재 기자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채널A 기자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만추면서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 적나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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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